실바니안 패밀리 안녕하세요. 장난감자입니다. 자유풍 창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부분은요. 바로 실바니안 패밀리 거대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에는 실바니안 패밀리의 거대한 집이 있습니다. 실바니안 거대한 토끼들도 있고요. 너무 커요. 실제 토끼만 한 것 같아요. 이 안에는 실바니안 집의 모습도 나와있네요. 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방도 있고요. 여기는 바이콘인가봐요. 자 여기는 2층 집 세트네요. 2층 집 세트에 다람쥐하고 고양이들이 사이좋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실크고양이 가족이 차를 타고 있네요. 레드 패밀리카 자 여기는 여러 관람감들이 있는데요. 제가 워낙에 많이 리뷰를 했기 때문에 크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빨간 지붕에 안해보니까 이렇게 하얀 쥐가족이 살고 있어요. 귀여워. 하얀 쥐가족 여기는 양가족 여기에는 로그 카빈 카빈 송나무집도 있고요. 여기는 보트 엄청 큽니다. 시사이드 크루저 보트 우왕 여기는 크루저 하우스 보트 여기는 토끼가족들이 예쁘게 2층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뷰티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기는 브리드원 2층 집입니다. 브리드원 2층 집 너무너무 부럽네요. 저도 갖고 싶어요.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우와 여기 보세요. 시바니안 패밀리 우와 여기는 토끼가 피아노를 치고요. 여기는 야옹이가 리코더를 부르고 여기는 아코디언도 부르고 여기는 쥐 할머니가 책을 있고 여기는 고양이가 꽃을 두고 있네요. 아기 정글진도 있고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언제다 보죠. 자 이번엔 반대쪽으로 와가지고 볼게요. 실크 고양이 가족도 있고요. 여기는 손토끼 가족도 있어요. 자 여기는 브리드원 2층 치 스페셜 세트가 있고요. 자 위를 보니까 이렇게 토끼가 이렇게 밖에서 어 밖에서 아주 맛있는 전염신을 먹고 있네요. 피크닉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슈퍼마켓 스페셜 스페셜 입니다. 슈퍼마켓 스페셜 슈퍼마켓 스페셜 슈퍼마켓 스페셜 여러가지 여기 해변가도 있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아 진짜 집에다 전시해 놓고 싶어요. 자 이쪽으로 와봤는데요. 여기는 실바년 패밀리 오리지널 써 있습니다. 여기는 찻잔 탁자 세트가 있고 여기는 침대도 있고요. 여기는 해변에서 오리배를 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유치원 피크닉 세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패션 코디샷 자 패션 코디하는 곳인데요. 여기 드레스룸도 있고요. 여기는 액세서리로 패고 있네요. 쿠션 코디샵에 박스입니다. 아 귀여워요. 역시 시버니언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나무 2층집입니다. 나무집 자 바다보이는 트리하우스 바다보이는 통나무집입니다. 바다보이는 트리하우스인데요. 오리배를 타고 있어요. 귀여워. 여기 조그마한 아기 코끼리도 있습니다. 오리도 있고요. 여기는 아베키도 있고 여기는 고양이도 있고 아 저런 나무집에서 살고 싶어요. 우와 패밀리카하고 연결시킬 수 있대요. 여기는 어 통나무집인데요. 폭주 열쇠도 있고 바람쥐 있고 여러가지 있고 여기는 이게 목욕탕 인가봐요. 목욕탕 자 여기는 위에 빨래하는 곳이구요. 야야 바다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자 너무너무 귀여운 시바니안 패밀리를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